제 아이스크림 항구 parlar 제 아이스크림 파 improve 살살 엄청 매콤해요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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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다리 팽이버섯 팽이버섯 치즈가 더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치즈가 너무 좋아요 초콜릿이 맵다 초콜릿이 더 맛있어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은 좀 먹으면 소스맛이에요 치킨은 아주 맛있어요 치킨은 부드러워요 치킨은 소스맛이에요 시원한 소스 소스가 엄청 부드러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